서핑을 위한 37번째 요가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날씨가 아주 좋네요. 단조 상황이고 앞에는 갈매기 5마리가 앉아있고 지금 막 염랑계들은 한두 마리씩 집 밖으로 나와서 먹이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말리포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데크길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지금 보이고 있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요. 그러면 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나서 아주 따사롭네요. 아침에 해가 나서 아주 따사롭네요. 아침에 해가 오신다면 다음 다음 시간을 위해 아침에 해가 오신 이름입니다. 아침에 해가 오신다는 아이들에게 한참이 넘어가도 harm boundary까지 하십시오. 아침에 해가 오신 분들에게는 경 Scotia의 아이돌이 erin은 ponemos 수 있대입니다. 아침에 해가 내 장원의 아이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오신 분들에게 해가 오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오신 분들에게 우리의 아이돌은 아침에 일을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오신 분들에게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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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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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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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